다 좋은데 무게가 없었거든요. 한마디 해주시니까 딱 잡히네. 나 보니까 이렇게 완전체? 완전체? 아 그래요? 나 욕심내도 되는 거야. 무게감 필요하면 나네. 많이 변하셨는데. 한 회사님보다 훨씬 웃기세요. 변한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런데. 뉴스는 자기가 잘 표현이 안 되니까 많이 감춰져 있었죠. 아 그랬구나. 오상진 후배는 어떤 후배였는지 궁금해요. 같은 또 앤본부 소속이셨습니까? 상진 씨가 우리 같이 MBC에 다닐 때는 좀 까칠했었던 것 같아요. 좀 까칠했었던 것 같아요. 까칠하고 되게 도도하고 막 무게 잡고 이래가지고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고. 소용해한테만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다 새로 봤어요. 약간 좀 막 편하기만 하는 후배는 아니군요.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. 아니 왜 그랬어요? 우리 좀 내외하지 않았나? 내외했어? 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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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.. 저 정신이 들어가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